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연예인분들이 차에 히터기를 꼭 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추워 죽겠는데 왜 히터를 피부 때문에 끄라고 할까요? 막연하게 남들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오늘 그 이유를 알고 히터를 켤지, 끌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분 피부 시간에는 자동차 히터기는 피부에 안 좋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히터기로 나타나는 피부 현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자동차 히터기를 틀게 되면 밀폐된 공간이므로 온도가 쉽게 잘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간략하게 말해보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첫 번째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지 분비량의 증가입니다. 우리 피부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 1도당 피지 분비율이 10% 정도씩 증가하게 됩니다. 두꺼운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한다면 피부 안쪽에 피지 저류가 생기면서 화이트헤드나 여드름 발생이 잘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장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온도로 인한 피지 분비량의 증가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습도가 낮아져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굉장히 손상받게 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바로 피부 장벽이고 제가 지붕, 루프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 지붕이 있는데 쩍쩍 갈라져서 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알레르기 원들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가 되어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어 피부가 간질간질 따끔따끔 거리고 예민해지게 되고 또 안에 있는 이 수분들이 날아가 버려서 속건조함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조해서 생기는 피지 분비량의 증가입니다. 앞에서 온도가 증가해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외부의 습도가 낮아져도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외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내 피부 안에 수분을 잘 가둬놔야겠다라고 해서 보상성으로 피지라는 기름막을 더 분비를 해서 피부를 보호하게 하려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번째는 홍조의 악화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에 붉음증이 악화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피부 장벽의 손상이 유발되면 이 홍조 자체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터를 트는 경우가 당연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차 안에서 온도가 높아서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또 밖에 영하 날씨에는 바로 나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피부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기 필터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되는 경우입니다. 히터기의 공기 필터를 충분히 관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 지붕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피부로 더 잘 침투가 될 수 있으므로 피부의 모낭염과 같은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터기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적당히 환기를 하면서 운전하고 자동차의 공기 필터는 오염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도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헷갈Get 참가자 저항 댓글에서는